나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뭔데? 너만 바라보면 손발에 전기가 흘러 아무래도 아무래도 어쩐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더러 쉽게 언제 어디서나 근적에선 알록패치로 뭉친 곳도 어디나 알록패치 뭐지? 가위를 눌린 건가?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 나 진짜 늦게 돼 아우야 요즘 어떤 귀신들이 가위를 누르니? 피곤한 당신의 운행 근적에선 알록패치로 뭉친 몸을 가볍게 알록패치 윤슬아 아빠랑 손잡자 아니야 팔 아빠랑 손잡아 아니야 팔 윤슬아 아빠 어깨 뭉쳤는데 이..이게 뭐야? 이게 뭉쳤을 때 이게 직빵이야 이게 팔 뭉친 당신의 어깨를 더욱 깊숙한 곳까지 근적에선 알록패치로 뭉친 어깨를 가볍게 알록패치